IC2400의 메타버스 이걸로 강의를 해서 자아올리게 되면 그 수업은 메타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좀 확대해서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IC2400을 할 때는 200, 300과 차이가 무엇인가 그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400은 조금 더 다양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먼저 스튜디오를 3D 공간 안에 만드는 기능과 여기 크게 보면 칠판에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파워포인터 여기 지금 저는 보이고 있는데 파워포인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IC2400으로 할 때 학생들과 또 강의 자료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줌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줌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수업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보면 이 줌에서는 여기에다가 보이는 화면에 실제 여기 화면에 가면 줌도 이렇게 키면 줌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줌이 직접 보이는 거죠 제가 그 메뉴 화면을 줌도 보이고 또 실제 대면 학생들 제 방에 있는 여러 카메라를 지저분하지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줌 학생들이 나와서 질문 대답을 하고 줌 스크린을 제어하면서 할 수가 있고 이 안에 대면 학생도 넣을 수 있다 또 반대로 스크린 1에다가 여기 파워포인터가 여기 있는데 이 파워포인터 강의에다가도 만약에 이제 이 화면이 커졌을 때 여기다가 대면 학생을 놔서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이 같이 된다 저를 차라리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보이면서 수업을 PPT도 보였다가 또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 그림들을 보였다가 뭐 이런 이제 뭐 이건 그냥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이는 예인데 이런 것들을 보여서 하고 파워포인터 다른 화일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에 학원에서 하는 뭐 PPT 화일인데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되면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한다 이번에 iStudio를 가지고 이제 카이스태디오를 하나 지금 설치를 했고 이건 회의실에 여러 회의실을 이렇게 냈는데 이런 방식의 그 시스템을 공급하는 iStudio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면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쭉 페북 방송도 낸다 줌으로도 간다 이렇게 다양한 걸 하려니까 장면이 많은 거고 지금 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우스 포인트를 내려 보면 이렇게 강의에 저절로 자기가 바꿔나가는 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스마트 교실이다 스마트 강의 장치다 사람이 없어도 수업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줌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고 얘기하면 제 눈이 모든 학생과 동시 눈 맞춤이 되는 이렇게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또 알아서 조금 편하게 손을 뜯고 있으니까 장면이 같으니까 좀 편하게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왔다 이렇게 되면서 멋진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iStudio 400은 과거 MStudio죠 거기에 기능을 좀 많이 넣어서 스튜디오 제작에 굉장히 다양성을 더 주고 또 장면 전환이 이제 자동 전환이 4개까지 돼서 방송도 보통 2개 하고 홀스크린 나오잖아요 이건 4개 장면이 나오면서 홀스크린으로 또 선생님만 크게 하는 총 6개의 장면들이 스위칭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안에서도 여기 칠판 부분들에 대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 장면에다가 아까 한 것처럼 다른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화면에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런 그것도 나오고 이런 제 방이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림이나 이런 걸 아주 원터치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 하는 수업 그런 장치가 됩니다 우선 간단히 이 안에서 이 장면들 우선 1장면이 이거고 2장면을 이렇게 쭉 들어갔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테두리 비디오 월 테두리를 바꾸고 싶으면 이 편집기에서 이 편집기에서 이제 칼라를 이렇게 또 약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장면마다 이 변화를 줘서 이 다른 장면은 또 다른 칼라를 넣는데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그 배치라는 것도 좀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400에는 좀 프로페셔널한 기능들이 많아서 조금 더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스튜디오를 가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제작기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스튜디오 제작을 다른 데 만들지 않고 이 안에서 다 되는 저작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멋지게 변화가 되죠 이렇게 바꾸는 방식에서 효과를 준다고 보면 이 환경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꿨다 그럼 그런 스튜디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 아까 있던 스튜디오들을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는데 이때 저 뒤에다가 맨 뒤에 이거 스카이 박스라는 건데 맨 뒤에다가 만약에 이런 또 다른 그림을 넣는 거죠 제가 참고로 거기다 어떤 그림을 하고 있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스크린2에다가 지금 이 GUI 그래픽 부분 어디 그 그림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장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여러 그림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툴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레이어가 더 많아서 많은 효과를 줄 수 있고 이 레이어는 그냥 포토샵처럼 그런 레이어가 아니라 3D 공간의 레이어죠 3D 공간에 넣어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게 하는 걸 해서 정말 방송에도 할 수 없는 그런 방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타이틀 자막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막은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라이브 컨트롤에다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메뉴를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스크린이 뭐냐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금 제가 과감히 여러 가지 줘서 그런데 이 부분에 PPT 여기 나오는 PPT가 여기 나오는 거죠 나오고 여기에 파워포인 노트가 나오는데 이 노트가 타이틀 쇼를 누르게 되면 앞에 자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다음 장을 누르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이 파워포인트 여기를 해야 되죠 파워포인트 다음 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 내용이 변하잖아요 그럼 그 변한 내용이 여기는 지금 노트가 없어 그런데 이 변한 내용이 자막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그 400에서 나오는 많은 기능 중에 이제 강의는 선생님 오시면 그냥 파워포인트 올리고 옆에는 줌으로 그냥 줌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은 줌 학생으로 다 켜고 이쪽에서 파워포인트 수업을 하면 학생들은 이 수업을 보는 거죠 거기를 보면서 그냥 다음 장 다음 장 하면서 선생님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강의를 하는 장치가 아직도 사회 강의 장치다 이걸 이용할 때는 주로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이 줌을 같이 써거나 줌 아니라도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넣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간순히 선생님 얼굴만 나오는 그런 교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마치 교실에 와서 비대면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수업을 자동으로 선생님은 그냥 자료만 가지고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한 방식이 아이스크림 400이고 이제 5000으로 가게 되면 이 장면이 4개가 아니라 12개의 가상 장면 또 강사 발표자 따로 있어서 원격지 학생이 화면 쉐어링 할 때 원격지 학생이 앉아서 하는 거에 또 4개의 장면 이쪽에 있는 학생이 하는 걸로 해서 다 발표들을 마음대로 하는 12개의 장면과 또 6개의 가상 칠판을 가지고 하는 그러면서 훨씬 더 화려한 스튜디오를 만들게 돼서 조금의 ms도 익숙하면 바로 또 5000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7000 가면 완전 방송국에서 하는 3D 스튜디오를 써서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도 3D 엔진으로 하고 있지만 7000은 저런 책상도 다 3D로 만들어 놓거나 가상 실험도 하거나 AI 엑스페리먼트를 하거나 하는 이렇게 음악도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파워포인트를 바꾸면은 또 아까 있었던 첫 파워포인트 지금 파일이 여러 개가 이제 변화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 Давайте 이제 드릴 테rons이 찍고 다미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